이게 성사가 된 게 너무 신기하네요. 태태태태 태민 씨가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뭐 태민, 태연, 태용, 태일 네 이렇게 이제 태태태태 태태태태텐 텐까지 태태를 태태텐 아무튼 네 윤희이 사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태민 태용 태일 이게 성사가 된 게 너무 신기하네요 태태태태 태민 씨가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뭐 태민, 태연, 태용, 태일 네 이렇게 이제 태태태태 태태태태텐 텐까지 태테르 태태텐 아무튼 네 윤희이 사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오 태민 태용 태일 하하 이게 성사가 된 게 너무 신기하네요 태태태태 태민 씨가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뭐 태민, 태연, 태용, 태일 네 이렇게 이제 태태태태 태태태태태 텐 텐까지 태태르 태태태텐 아무튼 네 윤희이 사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오 태민 태용 태일 태태태태태태 성사가 된 게 너무 신기하네요 태태태태 태민 씨가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뭐 태민, 태연, 태용, 태일 네 이렇게 이제 태태태태 태태태태태 텐 텐까지 태테르 태태태텐 아무튼 네 윤희이 사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태민 태용 태일 태어나 태일 태일 태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